한국에서 반대 놀러왔더니 피곤하기 싫어했어 왜 왔어요? 물어보면 알아듬요 왜요? 왜, 왜? 알아듬요? 춤 잘 칠 것 같아요 진짜 5, 6, 5, 6, 피트 박스 5, 6, 7, 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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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오! 이봐! 이봐? 이봐! 이! 이! 아 웃을 때 너무 귀여워 여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뭐해요? 여자친구랑?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LOL 왑ische가 아티스트 아 아티스트 아 아티스트 왕부 아티스트 싫어해요? 네네, 이 친구가 싫어해요 여자친구가? 아, 왜? 안 몰라요 아, 나 나 하고 싶은데 자, 그럼 이제 우리 김씨랑 김씨가 좀 말해 이제 인사했어, 이제 인사했어요 김씨, 알아요? 김찌, 넌 몰라요 오늘 다 못 봤어요 오늘 봤다는, 오늘 다 미친거예요 예, 얼굴, 얼굴 김씨 얼굴 누군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 김씨? 예 아니야 김찌 여기? 김씨? 아니야 진짜 김찌 여기 진짜 김찌 헷갈리자 김찌 헷갈리자 김찌 헷갈리자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1박 2 우리 대망의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1박 2 우리 6명의 그야말로 5대왕 육대주 친구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우리 한번 멋지게 허감합시다, 환영합니다 시저에게 valor 계nicMo 가르쳐 저기요 새로운 6명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안주가 오늘 쉬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뭐냐고 와이프랑 떨어지는 게 쉬는 시간이래 내가 와이프가 돌아오고 싶지 않냐고 물어봤거든. 다 똑같네. 전세계가. 전세계가. 니티. 니티도 오늘 그림에 쉬는 시간이에요? 오늘 아니고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여기가 인도 갔어요. 인도 갔어요? 좋아요? 아니면 힘들어요? 아니요 좋아요. 이야. 이야. 우리만 말할 게 아니야. 이게 전세계 공통이구나. 나는 오늘 쉬는 시간이에요? 어떤 거예요 오늘? 여자친구 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어 그러면은. 굉장히 물쩍해 하는데요. 굉장히. 싫으세요 다. 네. 네. 자. 이제 이곳 완도에서 출발을 하게 될. 대박의 1박 2일 신 두 번째. 1박 2일 오늘의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맞다. 이곳은 말이죠. 대한민국이 나왔고. 완도가 키웠으며. 여러분이 영원히 추억하게 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일랜드.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저 바다 너머. 바로. 여행지가. 여행지. 저 바다 너머. 네. En Zach의 사진대 말이죠. 그리고. 아멘. 저 바다 너머. 어디. 아아이. 아멘. 예. 아멘. 다. 아멘. 청산도 저 멀리 청산도까지 우리 친구들을 모시고 수행을 해서 가느냐? 노우! 예, 사장님이 일단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 같이 어? 예? 똑같은 배를 타고 가느냐? 외국인 친구들이 오자마자 감독님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배가 있고 나쁜 배가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왔습니다 외국인도 예외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1박 2일은 이런 곳이다라는 룰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좋은 배는 정식으로 출항하는 카페 룰을 나쁜 배는 진동이 심하고 울렁거리는 어선을 한 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냥 어선 타고 선까지 가시면 되고요 고앉아서 반격을 제가 그냥 아예 플러스를 패키지로 어차피 점심때 됐잖아요 카페를 타는 운 좋은 절반은 아예 식사까지 저희가 뭐 남도 회 예스! 막상 못 좋아요 양복거리는 4분 정도예요 어선 타는 재수거든요 저기 넓으니까 라면 끓여주세요 외국인 친구랑 그리고 어선 타고 들어가십160 다른 사람은 어떤 게임이예요 아니 근데 와뿔신 이유는 네 지금 다 설명했어요 아 slit한테 얘기해 주세요 한번 피 선정하셔도 돼요 설명해봐요. 뭐 어떻게 한대요? 설명해보세요. 게임을 해서 게임과 윈가 부트훗 밥먹고 좋아요 윈 진윤 진윤과 루스가 지루 먹고 예예예 다 돋네 다 돋네 이 파이널에 이제 다 돼 가정생님 지금부터 첫 번째 복불고 게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전통 게임이죠 여러분과 외국인 친구의 호흡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기차기를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개수를 많이 주고받는 순서대로 1, 2, 3등은 좋은 거 4, 5, 6등은 나쁜 거 대신에 연습시간은 저희가 10분 드릴게요 아아! 이거 완전 니트로 운동 아무도 안 해봤대. 나와요? 나와요? 어? 오케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우리 1등이야! 어! 4등! 오른발, 외발! 여기 맞춰봐! 무조건이요? 무조건 주고 받는데요! 무조건 주고 받는데! 무조건! 5개를 하면 통합니다! 왔다갔다 5번! 처음에 내가 주는 것도 한 번이 되는건가요? 한 번 되는거죠! 다섯 번에서 다섯 번을 먼저 하는 사람이 통합되요! 그러면 먼저 신호하는 사람이 유일하겠죠? 그쵸? 가입합으로 합시다! 가입! 그러니까 5회를 먼저 성공하면 통화가 되는거야! 나 5회를 못하고 4번만 했어! 그쵸? 그 순서 뒤로 가는거지! 맨뒤로! 자 안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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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타라! 이쪽으로 타라! 이쪽으로 타라! 배낭에 붙어라! 너부터 붙어라! 사살! 다섯 번 된다! 붙어간다 이따라! 시작! 시작! 준비해! 하나! 하나! 오케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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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뒤로 가면 되는거지! 좋아 좋아! 탈락! 파이팅! 형 파이팅! 자! 봉인회가 좋아 이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우리 데도 와 오케이! 나 팝파! 세계를 1등 할 수도 있는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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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오케이! 굿푸트! 굿푸트! 굿씨! 파이팅!